메고이 캠핑박스 메고이 캠핑박스 메고이 캠핑박스 저희 히메리카라바니 아시아 캠핑박스 한국국내 독점으로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구조 변경, 용도용 필요없이 메고이 박스 제품 자체를 순정차량에 그대로 실으시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메고이 캠핑박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디자인적으로 기존에 보셨던 제품보다 디자인적으로 너무 틀리세요. 마감이나 디자인적으로 감성적으로 더 접근할 수가 있고요. 일반 세미 캠핑보다 좀 더 큰 걸 원하시면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파워법이 되는 차량 카니발 캠퍼밴을 저희 쪽에서 구입을 하시면 좀 더 유익하게 캠핑 문화를 더 준비해 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